삼성은 다 무네들 겁니다. 39 대 37. 안쪽으로 엘리업! 커밍스! 연습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플레이가 자꾸 나와야 관중들이 아주 즐거워하거든요. 아주 패스도 적절하게 났어요. 마카스 커밍스. 청기범. 이동형 왁쪽으로. 문태영. 라틀리프까지. 반대편 청기범. 패스가 조금 높았고요. 4초. 3초. 2초. 갑니다. 석점퍼 들어갑니다. 피터 선수 파울 3개입니다. 그중에 많아지거든요. 마치. 반대편이 비어있습니다. 이동형. 석점샷! 이동형 선수. 지금 팀에서 오픈 찬스를 2개를 만들어준 걸 2개를 다 성공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세근이 빠져있고 김승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피스를 올리죠. 네. 이동엽 선수죠. 이동엽 선수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입니다. 고맙습니다.